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초부터 감기몸사를 좀 심하게 해서 목소리 상태가 평소와 같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감기몸사를 앓지 말으시고 올해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우 씨가 벌써 새해 인사를 남겨줬죠. 유튜브 채널에 2023 새해 인사드려요. 웅토끼와 함께 건행하기 약속이란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이명우 씨가 2023년 개면연 흑토끼애가 밝았다면서 올해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다는 인사를 남겼죠. 이명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도 저와 함께 행복한 인생 함께 쭉쭉 가보자고요 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건행하시라고 인사를 남겨줬는데 저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인생 함께 쭉쭉 가보자고요. 이 대목이 참 좋더라고요. 이명우 씨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듯이 올해는 또 어떤 계획들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LA 콘서트도 있고 또 새 앨범 소식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방송 소식은 없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줄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골매가 보여준 시청률 그 이상의 가치 데일리안의 기사입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설 대기획 40년 만에 비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철수 씨와 구창모 씨가 전국 투어를 돈 송골매의 콘서트를 안방극장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에 경기도 고향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연을 녹화해서 내보낸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좀 살펴보자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이명웅 씨가 가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실 텐데 한번 보실까요? 송골매 콘서트 40년 만에 비행이 6%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대기획 시리즈 성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시청률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분은 이번 송골매 콘서트가 시청률로만 재단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KBS 대기획은 다소 트로트에 쏠려있는 경향이 있었다. 트로트가 시청률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락 음악으로 대기획을 편성한 것이 의외라는 평도 있다는 겁니다. 이 송골매의 콘서트를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송골매의 명공은 호불호가 나뉘지 않은 독보적인 장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연출을 결심했다. 최근의 대중음악의 흐름은 아이돌 음악과 트로트 두 주류밖에 없다. 다른 장르의 대중음악, 락 음악에 심취해 있던 분들도 시청자들 중에 많을 것 같았다. 주류 음악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획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도 저는 좀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최근의 대중음악의 흐름이 아이돌 음악과 트로트 두 주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양한 대중음악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 외에 그리고 트로트만 하시는 분들 외에 다른 장르를 잘 부르는 아티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요계에 방송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음악을 대변해줄 아티스트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철수 씨가 젊은 시대가 보기에는 젊은 세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트로트만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저희 세대가 가장 락 음악을 많이 들었던 세대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든 세대가 모이는 명절에 모이신 김에 젊은 세대는 부모님 세대가 저런 음악을 들었겠구나 살폈으면 좋겠고 저희 세대는 우리도 너희 세대처럼 음악을 다양하게 들었다는 걸 자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락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쇠퇴한다고 하지만 좋은 락 음악이 나오고 있고 좋은 락밴드들이 있다는 걸 40년 만에 비행을 보면서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에 전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배철수 씨 저 얘기에 제가 이명우 씨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의 배철수, 구창모 씨 세대가 락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다라면 그 안에 그런 음악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40년 만에 비행을 보면서 좋은 락밴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가요계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멋있게 구현해 줄 만한 아티스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티스트를 찾아냈다, 발굴했다라고 영웅시대 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런 음악들을 우리는 들어왔고 우리는 트로트만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음악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장르가 무엇이든. 그런데 좋은 음악이란 우선 기본적으로 보컬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명우 씨가 그런 보컬이 담보가 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라 해야 되는 거죠. 장르를 우선 떠나서.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선보여주기 때문에 이명우 씨를 좋아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마땅히 내세울 만한 아티스트가 현재는 가요계에 굉장히 희귀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우 씨가 젊은데도 그 모든 값어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우 씨의 가요계의 입지는 굉장히 특이하구나.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음악. 그냥 어떤 장르를 잘 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명우 씨에 대한 아티스트로의 신뢰와 리스펙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음악이라면 우리가 들어볼 용의가 있어. 그게 어떤 장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명웅이라고 한 아티스트와 뮤지션이 보여주는 음악이라면 나는 들어볼 생각이 있어. 왜냐하면 저 가수는 모든 장르를 잘 소화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퀄리티로 그 음악을 선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제 이명우 씨에 대한 감정은 감탄해서 넘어가서 신뢰의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명우 씨 팬분들은 이명우 씨가 들려주는 음악을 늘 들을 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가 20대, 10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명우 씨가 들려주는 음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희귀한 아티스트구나 라는 걸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참 반가운 제목의 기사이죠. 이제 한국은 좁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명웅 이라는 기사입니다. 최혜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가수 이명웅 씨에게 한국은 좁다는 거죠. 이미 국내는 점령을 했고 해외로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 한류의 신흥강자라고 이명웅 씨를 표현했습니다. 깊은 감성과 흠잡을 곳이 없는 가창력으로 해외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LA에서 I am hero in Los Angeles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아주 상징적인 극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미만 깊으면 안 되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도 이명웅 씨의 티켓 파워는 여전했습니다. 콘서트 오픈과 동시에 양일 공연이 전석 매진이 된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5월부터 8월까지 작년에 진행했던 I am hero는 아시다시피 전외 전석 매진이었고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I am hero 앙코로 공연도 열었는데 그때 3만 6천명의 관람객을 동원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명웅 씨가 전국에 있는 모든 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팬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근데 제가 콘서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명웅 씨가 장소에 대해서 경기장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경기장. 그러면 잠실주 경기장이나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잠실주 경기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당분간 콘서트를 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이제 대기도 다 찼다고 하고요. 그러면 잠실이 아니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경기장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상암에서 하나? 라고 하는 추정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명웅 씨가 아직 협의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팬들과 모셔서 이명웅 씨를 좋아하시는 팬들을 모셔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경기장이란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아 그러면 상암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척돔은 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데는 잠실주 경기장하고 상암밖에 없는데 잠실은 어려우니까 아 상암에서 내년에 콘서트를 하나 보다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됐어요. 언론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데뷔 첫 정규 앨범이 초동 110만 장을 넘었습니다. 솔로 가수로 최초이기도 하고 음원 차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콘서트와 음반 성적을 보면 이명웅 씨는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 그 이유가 한계가 없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의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트로트 가수로 시작해서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넓혔다라는 거죠. 이명웅 씨의 잠재력과 능력들을 언론에서 드디어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뉴스인데 스타뉴스가 지난번에 AA 시상식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4관왕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경험을 라이브 무대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명웅 씨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한류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이명웅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내에서 성적은 이미 보여줄 만큼 보여줬는데 기자들이 직감하게 아 한류에서 이명웅 씨가 충분히 승산이 있구나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그 저력을 해외에서도 떨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과가 어디까지 갈지 여기 써 있잖아요. 한계란 없다. 최혜진 기자의 결론은 이명웅에게 한계란 없다는 거죠. 국경의 한계도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정수 씨의 인스타그램에 아비앙도 촬영 당시에 이명웅 씨 그리고 장광 배우님 한정수 배우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보니까 유쾌했던 아비앙도 영상이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아비앙도 원투, 아비앙도 원, 작년에 콘서트에서 아비앙도 원, 그리고 아비앙도 투를 보여줬던 이명웅 씨의 놀라운 행보 올해도 기대해 보겠고요. 많은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명웅 씨도 건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이명웅 씨의 광폭 행보를 따라가려면 건강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